아이고 역시 업그레이드를 좀 더 해야 되나 지금 뭐냐 2700X에 5700XT를 쓰는데 램을 16기가짜리 2개로 바꿔왔고 지금 8기가짜리 4개를 써갖고 그 오버클럭도 잘 안먹고 그래요 16기가짜리 듀얼로 바꿔서 오버클럭을 좀 더 먹이고 3200MHz가 안된다니까 지금 2999야 그렇게 해서 32기가를 먹이고 그 다음에 전력 적게 먹는거 뭐 한 570,560,RX,AMD껄로 그걸 사다가 걔한테 인코딩을 담당을 시켜버리면 인코딩 과부하는 거의 안뜨거든요 아이고 많이 썼네 백팩 커스터마이즈 우와 백팩 커버 내구도 봐라 아 소재 부족 흠흠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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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프라이빗룸 들어왔을 때 한 번씩만 놀아주면 되나 역시 프라이빗룸 들어왔을 때 한 번씩만 놀아주면 되나 메일도 다 읽었고 메일도 다 읽었고 오늘은 일단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 다음에 녹화를 하면서 과부하가 뜨나 안뜨나 좀 보고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 다음에 아 신발 잠깐 나 지금 신고 있는거 카이랄 붙이지 그럼 괜찮을거야 아이고 어이 왕건이다 뭐야 저 차는 야 왜 아무도 없는 차가 아무도 안탄 차가 굴러떨어져 오우 잠깐잠깐 뭐야 이거 기상관 측소의 휴대용 의료 키트 기상관 측소 기상관 측소 지금 이 아저씨가 한 개 좀 넘지 어 뭐야 타임폴농장에도 또 생겼어 이거를 갖다주면 타임폴농장이랑 기상관 측소에서도 이 아저씨한테 주는 기상관 측소 기상관 측소 기상관 측소 기상관 측소 이 아저씨한테 하는 뭔가를 주겠지 기상관 측소 아우 그래비티 블러브 아우 그래비티 블러브 기상관 측소 양식 기상관 측소 우측 보증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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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그룹 가뭇 기상". 다 같은 sucking arius amorph 히퍼를 계속하고 포자 레진 금속 세라믹 화학물질 특수합금 개인사물함에 넣고 다른건 그렇다치고 아 스켈레톤 요거 두개는 스켈레톤이랑 글러브는 이거는 만들고 아 보온패드 손상은 잘 되지도 않네 어 역시 베테랑포터한테 가는게 또 생겼군 112킬로 112킬로 113킬로 113킬로 126킬로 어이구 어이구 뭐야 아 이거 내 아래다 내려다 놓고 내려놓고서 깜빡했군 그리고 소재 수령도 한다고 하고서 깜빡했군 네 끈 bla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좋아요가 200밖에 안돼. 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얘들아. 나 갈게.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쭉쭉 내려온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지질학자는. 그거 몇 번 배송했다고 은근히 또. 치밀도가 올랐고. 짐라인 타고 날아왔대니깐. 초경량 금속. 일단 넣어놔. 그러면 베테랑 포터 한테 가는 어. 아니 근데 기상 데이터 전번에도. 하지 않았었냐? 또야? 좋아. 없어서 너무 고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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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을 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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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너 분명히 전에는 저거 아니었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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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나약한 놈들. 아, 나약한 것들. 아, 이 나약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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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라, 쌤.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래서 아저씨 어디어디로 보내는데요. 지질학자한테 암석 표본. 아, 이 나약한 놈들. 이 나약한 놈들. 아, 이 나약한 놈들. 이 나약한 놈들. 아 아 누가 베테랑 포터 바로 옆에 저것 좀 안 박아주나 세이프하우스 차량 수위가 돼야지 편한데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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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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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롬 장롬 샘, 와줘서 고마워. 화물 상태가 훌륭하네. 정말 고마워. 어우, 치밀도를 조졌군. 음... 아직은 괜찮겠어. 일단 지질학자 조졌구. 아, 고생물학자는 산소마스크가 있어야 되지? 고생물학자는 산소마스크를 써야되고... 베테랑포터한테... 아니면 Reading light 베테랑포터한테... 아, 이렇게 베테랑포터한테 가는 게 있으면 내가... 이걸 먼저 하게 되잖아요 이걸 기대하긴 했는데 이런 배터리의 집은 안전하게 되었지만 기온과 경기지에 의해서 이 시각 세계에서 전율이 나고 이 시각 세계에서 전율이 나고 이 시각 세계에서 전율이 나고 차다 그러고 보니까 커스터마이즈를 딱히 안 했었군 라쿤? 늑대 나야 나야 여긴 가면서 뭐 이렇게 여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이생활 중이군, 쌤. 이 정도의 짐을 질 수 있는 포턴은 거의 없지. 별 두 개를 조졌고. 잘 지내라, 쌤. 너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래서 뉴 오더는 없네? 뉴 오더가 없어! 이런. 뉴 오더 어베일러블. 이게 안 되잖아. 호호. 이럴수가 있나.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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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Porter Bridges 아 대해수 범rus 범워요 범Loo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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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올라가서... 고생물학자는 뭐 없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트맨 로봇 공학자. 앨런 힐 마운티노트 시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차라리 이렇게는 짊어질 수 있구나. 이것도 짊어질 수 있고. 고운 패드, 스켈레톤 이것저것 많네.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와 너무 많아. 이쪽 맞아? 이쪽 맞지? 어 저거다.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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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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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맨이랑 마운틴 노트 시티까지 가야되고 아 인코딩 봐봐 또 걸린다 우와 화물 케이스 화물 케이스 난 그리스 너무 좋은데 Rah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야... 죽어있나보지? 로봇공학자 의사 지질학자 마운틴노트시티 24킬로라 조직의 지도자를 주시해라 좋은 소문만 들리지만 둘 중 하나라도 변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않나? 아니면 후계자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일거라는 보장은? 어허 여기는 일단 세이프하우스가 있는데 어허 어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라이크가 있으니까 내가 간다. 아 베테랑 포터도 있어. 아 진짜. 고생물학자. 아... 아... 베테랑 포터까지 갈 수 있을까? 하트맨의 연구소 64스몰도 있어. 아... 아니다. 하트맨의 연구소 저거만 딱! 아니 고생물학자 저거까지만 딱 하고 하트맨의 연구소. 아잇. 하트맨의 연구소. 지지럭자는 다 조정. 하트맨의 연구소. 하트맨의 연구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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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물을 갖다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마운틴 노트 시티로 돌아가는 길에 짚라인을 해놨던가? 아 잠깐만 아 이런 고생문학자 넘겨버렸다 아 이런 공룡사무라맨 고생물학자나 뭐 베테랑포터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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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케이스를 고치고 여기서 이 위로 간 다음에 아니다 지금 여기지? 여기서 여기로 간 다음에 어! 아 아직이야 아직이야 괜찮아 아직이야 아직 쓸 수 있어 빨간색이 아니니까 오우씨 망가져가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이걸로 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서 어? 어? 잠깐! 아! 아! 아하하아 아하아 아 아 젠장 역시 질라인을 하나는 깔아야 되는군 하하아 여기로 못가네 이거랑 연결도 안되고 이거랑 연결하기 위해서 아 저 질라인까지는 그냥 가면 되나? 아 저 질라인까지는 그냥 가면 되나? 아 아 이빈 아 타이랄 무츠 보자 하트맨의 연구소 그리고 이거에서 여기로는 못가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하면 이거랑은 연결이 되겠지? 아 근데... 65미터 저거 뭐야? 아 진짜... 331미터 348미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 시작하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씨 진짜 아니 계단 앞에 뭐가 이렇게 걸리냐고 계단 앞에서 걸리지 말라고 계단 앞에서 아이씨 아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에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65m짜리는... 저 65m짜리는... 이거랑 연결은 돼? 연결은 되는 거야? 저거? 봐야겠구만... 아이씨 연결은 되네 또... 그럼 내 대역폭을 아끼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나? 레벨 2짜리지? 318m... 356m... 저기엔 또 못가... 아... 내꺼 저 위치가 좀 더 좋기는 한데... 이 위치가 좀 더 좋기는 한데...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 위치가 좀 더... 이 위치가 좀 더 좋기는 한데... 딱 350m...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아... 하... 하... 얼마나 짐식 됐니? 아직은 뭐 괜찮아 나중에 커스터마이즈로 레벨 2를 만들어놓으면 되지 아 일단 업그레이드도 해놨으니까 일단은 써보자 업그레이드를 해놨으니까 일단은 써보고 개혁폭이 모자라면은 제일 먼저 지우는 후보로 명칭을 위해 퇴역 폭이 모자라면 제일 먼저 없애버릴 거 후보로 생각을 해두자고 퇴역 폭이 모자면 제일 먼저 없애버릴 거에요 저것도 내꺼지 엔지니어 마운티노트 시티 화학물질, 화학물질 어? 화학물질이 많다 여기? 화학물질이 왜 이렇게 많지 여기? 그리고 나 지금 배송하는게 레진이랑 금속이지? 만약을 위해서 레진이랑 금속을 싹싹 긁어놔야지 후대 수령 스마트와 함께 6, 8, 9, 4, 7, 0, 얼마 안되잖아 요만큼만 해두자 그리고 로봇공학자, 산악인 사진작가, 의사, 치질학자 자 코스플레이어 치질학자한테 100킬로? 아이고 많기도 하다 치질학자 치질학자 보온패드 아, 보온패드 튼튼해 치질학자 치질학자 치질 Хаб 룰랑 한 번 놀아주고 몬스터를 마시고 단말기를 기동해서 나는 아직 어떤 조직도 믿을 수 없다 그들을 믿나? 일치한다고 확신하나? UCA의 존재 자체의 반감을 가진 건 아니지만 단지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리고